0035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입니다. LG은 1947년 설립되었으며 LGCI와 LGII와의 합병을 통해 2003년 3월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함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IT서비스업, LGCNS, 부동산종합서비스업, TNO, 경제경영교육 및 자문업, LG경영개발원, 스포츠, LG스포츠, 부동산임대업임 2021년 5월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MMA를 분할해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를 설립함. 기업개요대시 1947년 1월 설립되어 2003년 3월 LGCI와 LGII와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 자회사 배당수익, LG브랜드 상표권수익, 임대수익이 주 수익원임 대시 주요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 유무선통신업 등이 있음 대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LG계열에 속한 기업으로서 2022년 9월 기준 LG전자, 주, 주, LG화학, 주, LG유플러스를 포함하여 국내외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 재무 대시 제품 및 상품 매출에 증가해도 지분법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자회사의 물적 분할에 따른 용역, 건설형계약 매출이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중단 영업이익 증가하며 순이익률은 상승, 우수한 수익성 견지 대시 종속기업 LGCNS, 디에노를 통한 배당금 및 상표권 사용, 임대 수익 등의 매출 확대와 탈산소, 순환경제, 바이오 등 그린테크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LG의 시가 총액은 12조 8,51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L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5위입니다. LG의 상장 주식수는 1억 5,730만 9배가 흔세주입니다. LG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의 퍼은 5.95배이고 추정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4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만 2,5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730원이고 추정 EPS는 15,688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48배, 16만 8,4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1만 9,37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 943억원 15,861억원 24,60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06,8억원 15,407억원 26,840억원입니다. L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번지 00%사인이고 유보율은 2,727.6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 8만 1,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만 1,200원보다 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만 2,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의 종가는 8만 1,700원이며 주가가 LG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의 종가는 8만 1,700원이며 주가가 LG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LG은 거래량 22만 9,76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59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39,112주, UBS에서 25,813주, NH투자증권에서 22,801흔 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2,267주, JP모간에서 16,100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8만 1,026주, JP모간에서 18,309주, 목권스탠리에서 17,31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7,193주, NH투자증권에서 15,75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7,90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만 8,55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V